보스 보스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전기맥이 있는데? 어? 어? 문어다리 어? 와 진동편 진짜 잘 됐다 이거 왜 저 문어를 써야 되는 거겠지? 425도의 고통 오토오븐 으아! 잠깐만x3 아주 그냥 나오는게 가! 가건! 밑에 있는 녀석만 나오네 잠깐만 아팠어 뼈를 맞았어 아픈만큼 너도 고통을 느껴봐 뭐야 뭐야 진화 메카물인가? 다가오는게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다가오는게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또 어떻게 해? 오! 우와! 요쪽으로 가서 받아라! ㅋㅋㅋㅋ 어어 어어 음 choliner 헉 하 야 잠깐만x3 잠깐만x3 어? 난 아직 뒤지고 싶지 않은데? 저거 맞으면 내가 한방에 훅 갈 것 같은 느낌이야 멈췄나? 단체로 나오겠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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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 올라가서? 죽어라 어? 죽었나? 여기 땅 탔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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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직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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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쉐던이 나오는구나 일본판 이름은 모르겠는데 북미판에는 쉐던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행히 여기Quem 같이 특별한 두리 트와 steroid 대단하니 또 포함되어 있을까요? 또 포함되어? 그런데 그래도 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포함되어? 토프 워 배틀에서도 이 무기를 쓸 수 있잖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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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나이트 아모나이트 인앤시파이언면 강화하는 데구나 그러니까 파워에그와 저거 멸치념이 필요하다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가볼까요 렉 안 먹겠지? 렉이 안 먹었길 바라 저번에 한번 테스트 촬영 해봤는데 이거 스테이지 넘어갈 때 얘가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재생할 땐 괜찮은데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로 하는데 렉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스테이지가 몇 개지? 그러니까 여기서 4,5,6,7,8,9까지 있구나 일단 꼼꼼히 잘 칠해줍니다 어.. 여기 위에 뭐 있는데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올라가서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주나? 아 박았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 주변 여기구나 철로 되어있는 거 여기가 5번 스테이지에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해볼까? 허잇 안돼! 뭔가 짧았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 다시 올라가서 해볼까? 요기.. 요기 아니네? 아.. 요기도 안 칠해지네? 음.. 여기도 칠해주고 저 초록풍선이 스크롤 그건가? 맞춰보자 맞춰보자 요기.. 요기.. 잠깐 요거 요거랑.. 잠깐만 왜이리 멀어? 이봐요 잠깐만 멀잖아 따라가.. 따라.. 따라간다! 칠해놓자 요거 치고 왜? 요기 요거 치고 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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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느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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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바로 와야 되는데 요거를 좀 꼼꼼히 칠해줄까? 아까 위에 요기 우긴 저기야? 아.. 아.. 됐다 깜빡이잉 새employ QUEEN 섹터2 스티커 얻었고 ㅇ.. 섹터2 스티커 얻었고 장르 헤헤 4 휴베 어.. 일단 오늘은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4번 스테이지만 클리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뭐야? 이게 뭐지? 8번? 흠! 저게 완전 핑크폭탄이네? 다 내 색으로 물들여주겠어. 여기를 꼼꼼히 치워주고 아 저거 올라가는 건가 혹시? 저 뒤에 뭐 있는데? 뭔가 수산이 멸치인가? 새우튀김 티켓? 지었지 않아? 스퀘어 안에는 크러티 씬에서 보여주면... 상자가 상자다... 상자다... 아주 그냥 켜켜이 쌓여있는 거 보면 수상하단 말이야. 방수 처리돼 있어. 멸치! 응... 멸치! 이쪽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저렇게 처리가 다 돼 있네. 옆에... 아까 발견했던 덴데 못 올라갔던... 거기구나.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역시... 투명하지만 볼 건 다 보인다. 스테이지 6 딱 맞게 들어왔어. 스테이지 7 스테이지 9랑 4만 찾으면 되겠구나. 안 간 데가... 저쪽 끝자락? 그 다음에 저기 위? 저기 위부터 가볼까? 스테이지 9 넘어갈까? 저기 있네. 있네! 있는데! 땅 떨어진 걸 간과했어. 간과해버렸어. 저쪽에 가는 데가 있을 것 같기도... 잠깐만... 가볼까? 아, 이렇게 안되네. 이렇게 안되니까... 아 있네! 가는 데가. 아잇! 칠해주자.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 아냐! 점프! 어... 여기도... 여기가 4번이네요. 4번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잠깐만... 무기 뺏어가면 어떡해? 어... 롤러를 얻었다. 히어로 롤러? 히어로 롤러? 히어로 롤러? 히어로 롤러? 히어로 롤러? 히어로 롤러? 그러니까 제트어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칠해진다 이거구나? 아... 잠깐...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우와... 한방에 칠해지네 이게... 좋잖아? 박스도 부셔버리고... 저...기까지... 저...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나? 우와... 벽을 칠해버렸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게 다 칠해버리는구나... 핑크 잉크로... 잘못 갔으면 떨어질 뻔... 얘를 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 빵!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거...저거... 저거 칠 수 있겠...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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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면... 안되네... 아... 그래도 벽은 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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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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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는거 아니었어? 요쪽으로 와버렸네... 모퉁이가 있으면 수상한데... 역시... 근데... 연어 아리였어... 멸치나 스크롤인 줄 알았잖아! 흫... 이걸로 해서 올라가라는 거겠지? 뭐야... 너네가 왜 요기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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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오지마! 하... 위험한 녀석들... 저거 맞으면 너무 아파... 뼈 맞는 기분이야... 어... 그니까 B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쫘악 쏠 수 있다... 하... 고거 toward... 히앱... 으음... 흠...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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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이거 쓰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렸어... 그냥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텐데. 아, 저거 뭐 있어. 무언가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연어네? 요쪽에는 없지? 아무것도. 아까 봤던 연어 를 빼고. 얼마나 갔어? 어, 준비되어 있구나. 오, 죽였다. 저 녀석은 이렇게 쏘면 되나? 오케이. 얘도 이렇게 맞춰서. 한 방에 죽이지 못했어. 오케이. 가닥에 뭔가.. 뭔가.. 아아.. 소량만 묻어도 그냥 아프네? 역시 핑크는 위험해. 여기도 뭔가 없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거 제가 뱉는 거였어? 헐. 이런? 아우,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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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입에서 뱉는 거였다니. 상상도 못했다. 정념 진짜 멸치가 없단 말인 것인 분. 말이 꼬였어. 정말 멸치가 없다는 거야? 스크롤도 없고? 스크롤도 없고? 스크롤도 없고? 스크롤도 없고? 스크롤도 없고? 뭐야 뭐야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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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을 통과해버리지, 그런 분이. 아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쪽이 여기 있다는 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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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엄청 크게 터져. 이게 있다는 건 쏘라는 거겠지? 아아. 누구야. 아아. 와 진짜 아파. 우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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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긴 했는데. 피하긴 했어. 피하긴 했는. 피하기만 하고. 쟤는 죽이진 못했다 직접 죽여야 돼 아무리 봐도 직접 죽이는 게 낫겠지? 더러워 진짜 뱉는 거였어 죽였다 한 마리 이거 날리는 게 은근 잉크 많이 지워놔 너도 죽어 너도 죽고 너도 죽어 그냥 다 죽어야 돼 오케이 한 방이 날렸다 뱉은 거 동시에 날려버렸어 이거 얼마나 좋은 우연이란 말인가 한 마리 마지막 남은 한 마리 오케이 이거 타면 아래 뭐 있나 회전을 해 어 어 어 상자 스크롤 오 와 죽을 뻔했다 아 나 살려 아직 죽고 싶진 않단 말이야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장기 있었구나 저거는 그냥 상자겠지? 여기서 이미 스크롤 나왔으니까 멸치는 다음 쪽에 있으려나? 여기서 이미 스크롤 나왔으니까 멸치는 다음 쪽에 있으려나? 아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낚시를 만들어버리네 내가 더 나타날 줄 알았다 오케이 요 밑에 밑에 뭔가 공간이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한다 너무한다 야 이 치를 내어 놓고라 심지어 저기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데요 꺼져 꺼져 아 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빠이 으아 으아 여기 밑에 또 없나? 아무것도? 이것도 낚시야? 낚시였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으아 진짜 파이널 체크콘트인데 어? 파이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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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이널이라고 뭐 좀 피고 하여 아 아 토요 아 아 아 아 아.. 저거 뿌션네? 어디 보자.. 여기도 암호가 있었어.. 진짜 멸치 없니? 헐? 왜.. 와.. 빨라.. 어이.. 와.. 멸치 진짜 없어.. 놓치고 왔나? 뒤에.. 설마 이 뒤에 있는 거.. 아니네.. 아.. 어디냐.. 멸치.. 흠.. 어.. 롤러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멸치를.. 무기를 바꿔서.. 한번 다시 깨자.. 아.. 아.. 여기 있었어? 초반에? 아.. 대단하다.. 혹시나 했는데.. 못 låCE Grave.. .. 아.. 다 배냐..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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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프다..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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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이렇게도 떨어지는구나 아 드디어 멸치로 얻었습니다 아 아